자네 낚시 올 적에 뭐 으뜸 게 걸려 나올 줄 알고 그런 거야? 맷 조이스야. 이런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는지 몰랐어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걸까? 아,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.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. 기분 나쁨이 있었어. 됐어. 그냥 남자끼리 해. 야, 고진아 막지 말아봐. 아니, 아니. 나는 진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야, 한숨, 한숨, 한숨. 아, 진짜 못 먹은다, 진짜. 절대, 절대 현혹되지 마소이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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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